동구청은 지난 12일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탁업체와 즉문즉답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백의철 동구청장은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을 수거한 후에 생기는 생활쓰레기와 잔존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2월부터 각 세대를 방문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생활쓰레기 관련 주민 민원이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